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최신 연구장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언제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기업은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.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는 이처럼 기업이 대학의 최신 연구장비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실험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장비의 이용, 분석, 결과 등 종합적인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, 신뢰성 검증 등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산학협력을 대표하는 대학의 경험과 노하우로 서해안시대를 여는 기업의 R&B 파트너가 되어 온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 국제적인 수준의 장비와 서비스로 산학협력의 주춧돌이 되겠습니다. 성공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본센터 설립 때부터 인연을 맺은 주식회사 뉴프렉스는 센터의 장비를 활용하면서 학내 교수진 등 전문가들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긴밀하게 교류, 협력해 왔습니다. 그 과정에서 회사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각종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. 이 밖에도 본센터와 함께하면서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, 시험 분석 등의 과정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업들은 매년 수백 개에 달합니다. 편리하고 부담없이 장비를 이용하면서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 제품 성능 향상 개발기간 단축 신기술 확보 등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. 비전에 찬 발걸음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.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영장비지원센터는 기업이 더욱 믿고 찾을 수 있는 열린 실험실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먼저 본센터는 교내외 시험평가기관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비지원의 양적,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 특히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하는 등 센터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. 둘째,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직원 충원, 전문가 기술지도 연기형 장비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접목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와 이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의 니즈를 예측하여 꼭 필요한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.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발걸음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중소기업이 크면 대한민국이 큽니다. 청년의 미래를 열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산학협력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기술혁신 이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공용장비지원센터가 그 밑거름이 되겠습니다. 출발점이 되겠습니다.